안녕하세요. 에리스 키친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호떡의 호떡을 만들어볼께요. 호떡은 호떡과 흑설탕과 계피가루의 호떡과 흑설탕을 만들어볼께요. 호떡의 호떡을 변경하시면 여러가지 방식을 만들어볼께요. 저는 오늘 배지 호떡과 야채 호떡을 소개할께요. 시작해볼께요. 이것은 자신이 맛있게 드셔도돼요. 하지만 더 맛있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가 제 secret dipping sauce recipe입니다. 양파,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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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고춧가루, 야채, 소유, 간장, 물, 물, 식초, 설탕, 참기름, 깨, 다 섞어주세요. 다 섞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적어놓은때, 고춧가루가 더 맛있게 들어요. 고춧가루가 더 맛있게 드셔보시죠. 저는 먼저 고춧가루 만들기 위해 그리고 양파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양파에 만들어볼께요. 고춧가루의 물에 물에 큰 모짜렁에 고춧가루 소유와 지저분에 액티분을 물에 조금만 감을 5분 5분, 양념이 시작됩니다. 이 레시피를 사용할 때, 다진마늘, 밀가루, 달걀, 찹쌀가루, 달걀, 달걀, 5분 후, 달걀, 달걀, 식용유, 기름, 소금, 다진마늘. 다 섞어주세요. 다른 레시피들과 다른 레시피들과 다른 레시피들과, 양념이 오래 필요하다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음식을 만들기 위해, 다진마늘이 잘 섞어주면, 양념이, 반죽, 반죽, 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공 모양 공 모양 스프레이션의 볼륨을 사용하여, 식용유의 스프레이션을 사용하여, 양념이 부족하여, 바닥에 부족하여, 바닥에 부족하여, 양념을 다시 넣어주세요. 양념을 사용하여, 양념을 사용하여, 이 방법은,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고, 5분이 넣고, 양념을 꺼내주세요. 양념이, 이곳은, 양념이, 남침대의 공을ают이니, 양념을 잘 모으세요. 양념을 세워두면, 양념을tr Through 1시간, 양념을 1시간, itan going, 양념을 잘 지시기 위해, 삶을 넣어주세요. 당면을 넣어주세요. 당면을 넣어주세요. 끓는 물 그리고 8분 8분 온하이 쎈 불 8분 후, 물을 부어주세요. 이제 2컵을 얹어주세요. 바로 2컵을 얹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고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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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다른 식용유 색,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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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부추, 부추, 양념 그리고 당근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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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가위는 쉽게 사용할 수는 쉽게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고구마의 양념을 넣어서 모든 고구마의 양념을 넣어서 모두 다 섞으세요. 한 시간 후, 국물은 크기의 양념이 크기의 양념이 됩니다.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고구마의 양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한도 스티키는 국물이 더 좋습니다. 손을 꽂히고, 손을 꽂히고, 사각을 해주세요. 양식이 작은 갈등의 골프골을 한 Beng의 톡들은 약간 깨지 않게. 양식이 조그랗게 된 골프골을 끓여요. 그러면, 손을 꽂히고 저장합니다. 이 부분을 групп으로 올려주세요. 근 port에 약 3.5인치로 썰어 주세요. 전자리에 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뼈대멸을uffy percentage make as the potato, 윽 contemporă and seal it. Retiş Whitt Tuck dough into a round bowl one more time. Do the same thing to make more hotduck. P ritual cooking oil into a heated non-stick pan. I used a 12-inch pan. And it was the perfect size to make 4 hotdug at once. 온도를 낮게 중불에서 nevd recibir군요. 냉장고에 4 hotdok을 넣으세요. 더위는 냉장고와 스페셜 한번에 넣으세요. 이때 모두 한편 한편을 두 번째는 중불에서 한편을уки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바것도 안 좋게 구워주세요. 반대쪽으로 볶아줍니다. 5분 정도 볶아줬어요. 골고루 볶아줬어요. 호떡은 이렇게 잘 볶아줬어요. 이렇게 볶아줬어요. 볶아줬어요. 이 배지 호떡은 뜨거운 소스에 담가세요. 초간장. 제 가족이 가장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냉장고에 있는지 냉장고에 넣으셔도 돼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돼요. 냉동고에 넣으셔도 돼요. 그냥 냉장고에 넣으셔도 돼요. 냉장고에 넣으셔도 돼요. 정말 맛있게 드셔도 돼요. 나중에 먹어보세요. 제 야채호떡 비디오에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